무라, 주의가 쌌다. 네 옛날 집 안 살기다 그 돈 니들 줄게 재수랑 수아 니들 해라 너무 더븐 데는 더븐니까 말고 너무 춥은 데는 춥으니까 말고 너무 가차운 데는 차키 수부니까 말고 죽기 전에는 한 번은 꼭 보고 싶을지도 모르니까 너무 멍데도 말고 많이 배운 니들이 적당히 알아서 가라 가거라 보내줄게 아는 사람은 하늘하고 땅하고 내하고 네 둘밖에 없다 하늘하고 땅만 알게 하고 아무도 모르게 하면 된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? 하나도 못 알아듣겠잖아요 넌 넌 지금 하시는 말씀 무슨 뜻인지 알아? 너희들이 몬하겠지만 내가 알아봐 줄게 춥지도 덥지도 않고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곳을 찾아가 배행기 태아줄게 배행기 태아줄게 아빠 아빠